소희가 한 호를 못했어 지난달에 결석이 몇번 있어서 이번달에는 못하고 지나가는거 없도록 합시다 vm07 오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조끼가 뭐더라 그래서 이 소리는 그 다음에 얘가 합쳐서 fast 그 다음에 호랑이는 tiger 그래서 얘가 tiger 끝에 있는 얘는 항상 or tiger 이름 씁니다 셀 수 있구요 한마리 있으면 뭐라그러고 a tiger 여러마리 있으면 tigers 이래요 아 왜 안 찍어지고 버티지 오케이 축제했던거 다음 시간 꼭 가지고 와요 음 오늘은 구호 시간되면 구호 복습하시구요 한마리도 그 다음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인데 못썼죠 그쵸 바이올린 좀 바이올린 아이가 i 소리니까 바이올 와이올 A-L-L-E-N 네? 오케이? 끄덕끄덕은 잘한다 시험에 맞춰야지 무슨 시죠? 이름치고 세수 있고 하나 있으면 A-Violine 여러개 있으면 VIOINS 그 다음 바이올린 연주하다 할 때는 악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꼭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하다 플레이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 계속해서 텐트는 텐트죠 그쵸? 그래서 태 소리 누가 내요? 태 소리 T가 태 소리를 내죠 T는 T죠 태 소리 누가 내요? A는 태 소리 내겠지 O-A잖아 O-A 태 그 다음 뭘까? A A-TEN 그 다음 뭘까? 우리가 수기 연습 지발 좀 해라 TENT 이름치고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꽃병은 VACE죠 VACE 그러면 뭐라고 쓸까? V V가 아니고 VACE니까 V 그 다음 그 다음 자 소리가 VEI 소리나죠 A 소리 A가 냈어요 VEI VEI 얘가 VE가 아니고 VEI 그 다음 뭘까? S 소리 낼 거 아니야 E S가 아니고 S이네 여놈아 얼마나 수기 연습 안 했으면 VACE 곱병 VACE 그 다음에 뭐뭐 아래 민준아 너 조금 더 일찍 못 오니? 어? 왜? 왜? 뭐 있어? 올 수 있어? 조금만 더 일찍 와 너 지금 너무 늦었어 이때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해가? 앉아줘 그럼 뭐라고 쓸까? U N 무슨 소리야? 언 그 다음 D O O O 쓴 되겠지 UNDER UNDER 아까 타이거 할 때 O O O 소리 여기도 들어있네 그렇습니까 그럼 나무 밑에는 뭐야? UNDER THE TREE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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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팽이 꼭대기 탑 뭐라고 쓸래 트 오 오가 무슨 소리 된 거야 아 오는 오 오 아 어 소리를 갖고 있어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얘를 톡 이라고 읽고 톡 영국 사람들은 톱 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탑 탑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밴 밴이 아니고 밴 이라고 해야 돼 밴 이게 아니기 때문이지 이거 때문에 밴 알았어 뒤는 안 돌아봐도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말은 잘한다 뭐라고 쓸래 엠 엠 엠 엠 엠 엠 그 다음 브레일라 소리 났습니다 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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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러 엄브레일러 스기 연습 좀 너 집에 영국 집에 있어 없어 있을 걸로 처박혀 있어 모르는 바 찾아가지고 제발 쓰는 연습 좀 해 계속해서 이렇게 뭐 못 쓰고 이러는 선생님이 집에서 연습했는거 들고 와 이러는 거야 그럼 싫어요 이러겠지 귀찮아요 이러겠지 해리 잠깐 기다리고 그럼 선생님이 엄마한테 막 일러줄까 어 치사하게 치사하잖아 맞지 어 알아서 하자잉 선생님이 액지로 억지로 안 시켜자잉 엠브레일러 그 다음 아저씨는 엉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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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라고 쓸래 엉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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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어 처atas단원 ㅇ xu BI 그 다음에 장난감은 토이kay 쓸 수 있지 집에서 스기 연습 좀 해 이렇게